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묻지마식 주가 급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천원 미만인 종목, 이른바 동전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윤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코디엠의 주가는 29.85% 상승하며 34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디엠은 사거래의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지만 급등에 뚜렷한 배경이 없어 다양한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이낙연 관련주라 불리는 코디엠이 전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난해부터 주가가 낮은 동전주 위주의 이유 없는 주가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한 달간 시가가 천원 미만인 종목 중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평균 20.6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3일 리더스 기술 투자는 윤석열 지지자를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밝히자 29.67%가 상승했고 23일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된 솔고바이오메디칼은 거래 재개 후 3거래의 연속 29%대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동전주 급등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1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중 최근 3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보인 엑셀라 테크놀로지스는 어제 59.18%가 급등했으며 같은 날 마린소프트웨어는 130.67%, 파워브리지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이른바 동학,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동전주에 대거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증권업계에서는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연구원은 최근 국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동전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며 향후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전주 투자를 지향하고 수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해림입니다.